90일 성경 1독 47일차 10편 144편부터 150편까지 잠원 1장부터 13장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중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어 그의 종 다잇을 그 해하려는 갈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들과 같으며 우리의 곡관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로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0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험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오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극율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극율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험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지즘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10편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0편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 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경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에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 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10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받아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10편 149편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인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10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자먼 1장 다이세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먼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여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자먼과 피우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관이여 내 목의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꿸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아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알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로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음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화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우와 경애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잠원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우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여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잠원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애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그 꾸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처를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여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대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여호하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죽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폐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는이라 자먼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 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이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참원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증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안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느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 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참원 6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름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동안에 예비하며 주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피비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혁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왁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제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개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여 법은 빛이여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데미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칠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참원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메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한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해라 그때의 기생이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 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물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의 호의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갓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연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자먼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 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 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는 이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여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 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망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는 이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 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 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경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무리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이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야나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자먼 구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오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오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음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 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서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먼 10장 솔로몬의 자먼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개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셈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삶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삶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우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애하면 장수 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여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잠원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폐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령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쓴 허무하되 공위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위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폐망 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 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참원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은 이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극율은 잔인 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죄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며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참원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혼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질함을 즐겨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폐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 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돼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 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 말씀을 며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령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사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 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